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하늘 엄청 예쁘게 나온다 그걸로 볼까? 이걸로 봐야 돼 이거는 이게 영상 전용 그거야 근데 그걸로 뭐지? 어플, 어플 핸드셀 빨대는 이거라서 어? 떨어질 수 있대? 미안하다 내가 그렇다는 거 그냥 플라스틱으로 반가웠어 맛있다? 어 맛있다 살짝 달달해 어? 밥은 잘 먹겠는데? 마셔볼래 나 앞에 안 보여준데?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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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어 그럼 여기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? 야채만 들어가 있는 거 같아 아아 맞네 완전 칼칼해 완전 칼칼해 야채만 야채만 민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 거 있어서 만나고 카페 갈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원래 이렇게 예쁘게 잘 붙어있는 애들인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맛있으면 됐지 맛은 있어 그럼 그럼 한아 포장했어? 응 했죠 잘 먹을게 민지 고마워 심신의 안정을 부디부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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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장난데? 왜냐면 이거 부럽거든 뭐야 이거? 웃지 말라고? 눕지 말라고? 눕지야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말이 됨? 너무 설명스러운 매듭벌릭이었다 아니 자연광에서 뭘 찍으려고 이거를 꺼내러 왔더니 여기 유자가 있었어 아니 유자야 문을 안 열어줬는데 어디로 나온 거야? 아 아 아 아 따끈따끈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들어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? 문도 안 열어놨는데 에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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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긴 하드 케이스를 샀습니다 끼기 전에 저는 항상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거 스트랩 스트랩 제가 이렇게 엄청 많이 사는단 말이죠 스트랩을 저는 원래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이는데 얘는 대각선으로 붙이면 이 여우가 가려지는 게 좀... 그러시기 하니까 그냥... 굿 그냥 무드 중인데 집에 이렇게 있다가 그날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하루종일 예전부터 사하고 싶었던 무드 등을 샀습니다 이쪽에... 헉! 예쁘다 예쁘다 아이고 눈부셔 자 이거를 하나만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스톱 어? 택배를 뜯을 건데 저번에 그 오로라 무드 등을 샀잖아요 근데 그게 불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환을 보냈는데 오늘 교환 수거해가면서 이렇게 교환 제품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멈쩡한지 좀 뜯어보려고요 이렇게 켜가지고 어... 리모컨도 다시 해서 이게 스타트 오 된다 이제 움직이는 거 보이지? 저렇게 물결 그래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일렁해야 되는데 그 제가 받았던 거는 이런 일렁임이 아예 안 됐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물결의 스피드가 점점 빨라드는 거 같고 이거 맞아? 어 이렇게 하면 물결의 스피드가 느려지네요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자체 배경은 막 개 쪘다 내가 이거 골랐어 어? 거짓말 하지마 너 말 덧붕거리는 게 영상 보면 진짜로 항상 뭔가 음악에 나오더라고 깔리더라고 아 웃겨 그래서 고른 거야 아 그래? 안 믿어? 어 근데 이게 정확히 뭐였어? 맨건? 초유림기 어... 맛있어? 맛있어? 응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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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맛있어? 우리가 구경할만한 건 5층 저 마이크로소프트랑 기하 2층 그때 에스다본이 파먹있던 그쪽 있지? 거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약간 우리 흥미와 관계없는 것들이야 맞아 지쳤나요? 네 난 이 사람 많은 곳에서 못 있겠어 아 진짜 괴롭겠다 나 너무 힐링되고 있는데 지금 난 너무 불안해지고 있어 너도 나랑 유료 MBTI 한 번 말해보자 나 ISMP라고 한 번 말해 아니 돈 주고 했을 때 그 내향성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100% 나와 나는 난 100% 내향인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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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어 왜? 많이 길었다 하하하하 이제 내려갔잖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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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 빛이 너무 예쁘다 기가 막혀 나의 눈앞에 비치고 있네 이 빛들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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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